와 근데 지금 여기 멀리서만 봐도 피부가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했지! 세레몬이야? 우리 석화씨는 뭐 있어요? 저는 일단 세안은 워터로 피부를 먼저 지우고 오일...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드림을 많이 넣으시네요 코러스 코러스 오일로 눈이랑 립을 지우면서 코 주변에 해주면서 각질 때 이것도 좀 해주고 마지막으로 폼까지 두 번 해준 다음에 저는 화장품 냉장고가 또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? 아 진짜 미안해 왜 저래 갑자기? 아...